아이고, 제주씨 고기국수가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갈아 놓은 새소 있잖아요. 아, 이걸 여기다가 찍어먹는 거 아니에요? 저희 여기 마늘 넣어서 많이 드시거든요. 말투가 좀 특이하신데, 어디서 오셨어요? 제주도에서 오셨어요. 저희 고기국수는 참깨를 갈아 넣어서 약간 고소한 맛을 살렸거든요. 제주씨가 살짝 다른 부분인데 한 번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갈 때 얘기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는 짬도 좋아하니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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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맛있어요? 네. 난 싱거운 거 좋아하는데 참깨 맛난다. 넣어봐야죠. 이거 면이 되게 신기하다. 원래 노란색 아니고 흰색? 맞아, 그냥. 약간 소만두처럼 얇은. 약간 깜짝놀. 맛있다. 맛있다. 김지도 맛있어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너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인정. 다 고기구나. 다 고기구나. 약간 제주도 고기보다 얇다. 제주도는 엄청 두껍게 섞어도 끝인데 얇게 열어봐서. 내가 수육하고 똑같이 쓰는데 진짜 이게 더 맛있어. 얇게 써. 얇게 써니까 뭔가 더 많은 것 같아. 저는 되게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. 뭔가 제주도는 제주 음식을 제주도에서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 수육 같은 것도 맛있었고 국수도 되게 맛있어서 놀랐어요.